이 옷을 입으니까 되게 여유로워진다. 진짜로요. 걸음걸음도 좀 편해지고. 점잖어진다. 아, 그래요? 아니, 여기가 우리 땅 같아. 진이 형. 얼마나 많이 파신 거예요, 이번에? 아, 이거? 이번에 팠어. 아, 이번에 형? 샤워하려고. 중동 부어들. 아버지와 세 아들. 아버지 용돈 3억만 올려주세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일단 이번 주는 좀 아껴 쓰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억 더. 사먹 좋다. 일주일에 3억 더. 일주일에 3억 더. 현지 사람 같아. 진짜 우리 셋이 형 만나러 놀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집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차 타고. 저기 저기 불 나오는데 보이지? 저기 깨스 깨스. 저 형 라이터라면서요? 네, 라이터요. 차가 어떻게 알았어? 엄청 날씨다, 진짜. 난 불 꺼지는 거 싫어. 켰다 까따 하기 싫어. 아, 진짜로요? 켜 놓는 거야, 그냥. Atari. DPR meta. 천 kilog. 그렇지,oublie. 아, 선생님 zalembrerver. Bo. Siri, cartoons och GIS. 클로드 samh이 많으셈. 형님 살 많다. 3주 이제 막 온다. 좋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진짜 그림 같다. 엽서에 나오는. 완전 축제 아이가, 축제. 응. 뭔가 봐도 여기 약간 인천으로 따지면 월미도 회센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바닷가 옆에. 그러네. 어, 저랑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장문을 열어주십시오. 야, 무슨 노래 소리 들린다. 열었습니다. 네,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 음악. 몇 쉬고 보자. 여우시, 바이네. 여우시미 왕 occasionally 야, 좋다. 뷔퍼야, 뷔퍼. 근데 여기는 약간 오니까 약간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현실과 전혀 다른 약간. 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뷔퍼야, 뷔퍼. 뷔퍼, 뷔퍼. 뷔퍼. 뷔퍼, 뷔퍼. 형, 형 꼬로 같이 찍어봐야 돼? 이렇게 하면 괜찮지. 여기서 와야 한 잔 먹으면 좋겠다. 형, 가시죠 식사하러. 가십시오 형님. 밥 먹으러 가시지. 생선분이 맛있겠다. 왔다, 상. 이게 상이구나. 핵집이랑 똑같니? 아, 개인 샐러드 싸먹는 거네. 어디에 먹는 게. 네? 팝콘이 다 먹는데. 팝콘이 뭐야, 갑자기? 팝콘. 팝콘 느낀데, 팝콘.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오징어가. 생선. 네. 밥이 몇 가지가? 하나, 둘, 셋. 이게 참치. 상어요. 숟가락은 좀 주지, 우리. 손으로 한번 해먹는 거 같아. 손으로 먹는 거. 손으로. 그치. 응. 뭐 이제 먹나? 오, 밥 맛있다. 찍어 먹네, 저게. 빵을 찍어 먹네. 손으로. 이 마린가? 난? 응. 손으로 먹어보자, 손으로. 잘 먹겠습니다. 여기 오징어 냅니다. 이거 완전 맛있어, 오징어 먹어봐. 허리, 허리. 이야. 상상 맛있어. 네. 저 팝콘이 왜 있을까? 팝콘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팝콘인가. 서비스인가? 아니, 저거 영화 좀 보려고요. 이 두 개는 서비스인가? 팝콘 되게 신기하네. 아, 잘 먹어. 그래, 연주. 잘 먹어야 돼. 이거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잘 먹어야 돼.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완벽하네. 완벽하네. 진짜, 너무... 진짜 도르, 현지인처럼 먹는 건가? 음. 손으로 먹으면 이게 손가락이 주는 이 식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요? 응, 이 구석. 나는 한 번 더 해. 나는 한 번 더 해. 나는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종이 있잖아. 나는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형, 옷을 흐른다. 빨리, 빨리. 되게 맛있다, 근데. 되게 맛있어요. 오징어 할 때보다. 일단 오징어는 오징어 볶음 같은 느낌도 많이 나요. 오징어 볶음인데 오징어 카레 볶음 같은 느낌이 나요. 카레 볶음. 이 생선은 옛날 제사상 생선. 보리 굴베의 식감이에요, 약간. 쫀득쫀득함 있잖아요, 보리 굴베. 그냥 백반찌. 백반찌. 누나 씨는 백반찌 같은 거. 아까도 살짝 봤는데 가격도 굉장히 싼 것 같은데요? 배가 차네. 배가 차? 아... 잘 먹네. 오늘까지 주로 어떠셨어요? 이 여행 전체에. 어, 어떠셨어요? 아,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싱크홀. 맞아. 와, 파로티에 들었잖아, 나 혼자. 이거 싱크홀은 정말. 진짜 진귀한 경험이에요. 뷰니퍼. 와, 진짜. 와, 처음 보는 그림이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싱크홀은. 진짜 깊네. 문도 예뻤고, 그 위에서 보는 것도 예뻤고. 아니, 팝콘을 놓은 이유가 있네. 손이 가요? 아직 막방에 손이 가네, 이게. 저는 약간 유치할 수도 있지만, 진짜 어떤 모험층에 한번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기분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자연과 건물과. 조받들, 조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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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들? 진짜. 조받의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꿈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좀 신기한 경험이 있어요. 먼저 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생소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거부감이 들거나 낯설다라는 느낌보다는. 따뜻하고 푸근히 감싸 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약간 이 아랍 쪽의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고. 역시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면서. 뭐 행복감이 막 되게 이렇게 충만하다고 그래야 되나? 되게 좋아요. 나라의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살면서 살고 싶다고 느꼈던 몇몇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지금. 그 전 일정을 너무나 능름하게 멋있게 잘해보셨어요. 끝. 마지막 밤이잖아요. 마지막 밤. 불가능하시죠. 끝. 안 그래도 아까 지대장님께서도 사막에 하루 정도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일정을 준비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 잘했습니다. 사막에 하루 더 있고 싶다고. 언제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내가 정말 정말 미안하다. 언제 하셨어요? 아까 니들 없을 때 했어. 혼자 있을 때 했어. 야, 지금 구울려고 그런 거지? 아니야, 아니야. 뭐 하려는데? 형, 감동하지? 감동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사막에 하루 더 있고 싶다고. 언제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어깨가 아파서 그래. 얘 원래 이렇게 먹어. 어깨가 아파서. 너무 열심히 열심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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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저희가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내일 공항에 가기 전에. 네. 마지막 보너스 탐험이 하나 하나 나와 있어요. 어? 탐험이요? 탐험입니다. 오늘 패키지랑 다릅니다. 탐험입니다. 또? 네. 와디 샤브라는 와디를 저희가 탐험에 보려고 합니다. 뭐야. 무슨. 사람 죽겠네, 진짜. 아, 끝난 거 아니었어요, 이제? 어우, 탐험에. 이게 무슨. 아, 뭐야, 갑자기. 어우, 취하네, 갑자기. 형, 무슨. 그 말 다 하고. 아니, 이게. 어우, 취하네. 이 프로그램이 백지 더 퓨처 같지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다 끝나고 컨티뉴하면서. 다시야. 어, 튜비 컨티뉴해서. 아니. 빰, 빰, 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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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